할렐루야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방향 맞춘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개인과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길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으로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가 외계하였을 때 나 건너라 우리 3절 찬양합시다 죽게 내 영 맡기겠나 걱정근심 근심없는 그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죽게 내 영 맡기겠나 죽게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것이리 하여행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라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단하리라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바람과 충성 우리 사전자 샤보 고백하시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라 물어보시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단하리라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사랑할 동안 사랑할 동안 사랑할 때 주의 모든 바치고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님의 명상 만드소서 주님의 명상 주님의 명상 사랑할 동안 사랑과 죽음을 마치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 크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보금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될 이 전도의 유산과 선교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된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려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라는 게 최고의 몸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신명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란 이 새도록 하나님이 또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있는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하시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대를 살리며 축복된 교회가 되기하시사 하나님 주연을 살리며 강력을 살리며 하나님 시대의 영적 무대를 치유하며 대표적인 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주여 복학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 이 새벽에 가시며 하나님 오직 복음만의 한생에 전달하며 복음만 남기는 전도의 축복된 정주자의 삶을 감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무대를 지키시고 하나님 이 교회와 또 개인을 지키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날 그때 그 호세의 응답을 누리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명 주의 호시님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지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신명 우리의 신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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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상자들 언약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는 하시니 누구든지 언약하실 수 있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로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맘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맘대 제 흉막을 영원한 맘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 우린 영원한 맘대라 신에 살릴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살리네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밟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밟히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맘대 우리 랩런트들 나와서 같이 찬양해요 나오세요 주님의 맘대 제 흉막을 영원한 맘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 우린 영원한 맘대라 신에 살릴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밟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맘런트들이 하나님의 맘대입니다 주님의 맘대 제 흉막을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맘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한 신이 우린 영원한 맘대라 신에 살릴 신에 살릴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밝히시네 그곳을 밝히시네 살릴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맘대 세상 살릴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에 살릴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맘대 나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곳을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하나님의 영원한 맘대 그 곳을 밝히네 우리 하나님의 몸수 Department 영원한 맘대 네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직 복음하는 개인과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확신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 그 세계보고말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날 위해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 영원할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며 어둠을 노래하며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람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역사를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가 복음을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맞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을 우리는 미련한 자랑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 미련한 전도로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작은 해 그것 속에서 회복되었고 이 천국의 마지막 시간 오직 선교 속에 있을 이 천국 모든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맞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을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랑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 이 천국 모든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땅끝까지 증거되니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함께 고백합시다 이 천국 모든 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장르포들이 오는 위조에 해 난 끝까지 지옥이 그 장르포들이 그 장르포들이 오는 위조에 그 지옥이야 우리 시간 함께 핵심으로 기도하기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역사를 회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을 미련하게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살릴 역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 지역에 지금도 문제 만난 많은 자들에게 오직으로 전달하는 미련한 자들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있는 미련한 전도자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언약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